자막을 통해 주신 음식을 확인해주신 다음 영상이 있겠습니다. 1km 대개원 태릉 방면 동물원 동물원도 있네요 조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동물원 동물원 남편이 올라왔다. 기가 몽환에 많이 올라왔다. 네, 잡도무. 언덕마루. 차가 많이 있네요.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안 됐는데 다 밥 먹고 있네. 아니, 그리고 아직 밥 먹을 시간이 안 됐었는데 사람들이 왜 다 식당에 있어? 왜냐면 저장에서 아침 안 먹으면 좋겠지. 영원히 밥 먹기. 오늘 아침에 너는 너무 술이 divorced. iley 안 revisit. 너무 맛있게 잘 안roll. 너는 너무 맛있게 잘 안가워. 이제 더 iyi가. 눈치글보는 마음이. 오늘 아침은 books 촬영이야. 요리, 한번 더 배워복이 올라왔다. 여러분은 그리워갈리는 걸 알아보는 중간 или 그 영상은 내 가정이었지만 멜번에, 멜번에 보타닉 같은 가든같은 거. 거기도 가든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생긴게 내가 돌아왔어요. 아침 9월 20번입니다. 여기. 얘네들도 흰향이 날 거 같아. 자 그럼 찍어 줄게. 찍어줄게 눈수정원 정원으로 가봐요 이쪽으로 가야되겠다 이렇게 수빈 수빈 여기 분재드라마 저기는 식당 만병종 철죽을 닮은 만병종 철죽을 닮은 만병종 아시나요? 여기가 분재드라마 여기가 분재드라마 응? 잘 봐봐 저의 고기 수정 수정을 이제 올라올까? 올라가 이 꽃이? 이 꽃이 아니지 안 되어야해 남자 아истak 드림 여행 이 꽃이 나는 invert 버린 이건 부추꽃같아 그냥 지나치면 돼야죠 산마늘 마늘꽃같아 마늘꽃같아 산마늘꽃 물이군 나머지 물이 없을까 물이 곱정 건축이 보다 물이 평범하러 물이 많은 소울이 고생, 고생, 고생 싱그럽네, 싱그럽다는 표현이 맞다 눈이, 눈이 맑아지 싱그러워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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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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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안쪽으로 잘하는 거 여기 와서 간식 먹는 데네 여기는 간식 싸갖고 왔구 이거 이쁜거 봐 그러니까 종꽃같아 종 모양이야 얘는 또 다른거 네 종꽃같아 종꽃같아 그니까 그 색깔 별로 다 달라 얘는 또 다른거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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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나로 이렇게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양계비야, 양계비, 양계비 어우 예쁘다 이게 이즈버를 하얀 공기라고 하네 하늘정원이야? 하늘정원에 교회가 있어요? 우와 예쁜 교회를 어제로 끝났어 하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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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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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궁이 봐 그리기 흙이라고도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리기 흙이 저 5강은 좀 파줄까? 고통공 가게 가면은 완산? 어 저기 저기 거기 그 격국 뭐 어디지 거기? 그거 파는데 그거 파는데 그거 파는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인사동에서 인사동 가서 그 고가구 팔았거든 고가구 팔은 거잖아 별짓을 다했다 진짜 거긴 뭐 들었어? 어디가? 나 소에다가 매달아서 하는게 더 장기야 잘 먹었어 좀 가고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나 사고가구 날씨가 나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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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